안녕하세요. 저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꿈을 이뤄서 만족하고 그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치고 가끔은 주저앉고 싶었던 날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의사생활을 하면서 아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외과의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대학병원 쪽에서 근무를 하셨기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고 집보다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고 니네 아빠 벌써 일주일 넘긴 거 보니 이번에도 병원에서 살림을 차려야 되려나 보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원.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텐데 옷이나 몇 벌 챙겨서 가져다 줘야겠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버지가 익숙해 병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아버지 옷가지 등을 싸서 병원으로 가져다 드리는 일이 일상이었죠. 아버지가 워낙에 바쁘신 분이셨기에 가족끼리 함께 놀러 간다든지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추억을 쌓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뜻깊었던 것이 있었어요. 가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환자분의 보호자로 보이는 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허리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고 아버지께서도 인사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광경들을 눈으로 볼 때마다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웠어요. 아이쿠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내 아버지 얼굴 안 까먹었냐? 아버지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엄마랑 같이 보러 왔어요. 아이쿠 아들 미안하다. 아버지가 요새 너무 바빠서 우리 아들이랑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주고 이제 아버지 좀 한가해졌으니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러 갈까? 아들 돈가스 어때? 병원 앞에 있는 돈가스 가게가 아주 맛이 기가 막히는데 와 돈가스 좋아요. 왕 돈가스 먹어야지.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아버지는 겉모습으로만 봐도 다크서클의 눈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을 정도로 몹시 피곤해 보이셨지만 저와 어머니 앞에서 만큼은 피곤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보통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피곤하면 일을 다 내려놓고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버지께서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방직실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눈을 뜨면 환자분들의 회진을 돌고 진료를 보면서 수술까지 진행하실 정도로 무척이나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동경하면서 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게 됐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누군가 저의 장래 희망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의사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다닐 땐 썩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초등학교 4학년 무렵쯤에 담임선생님께서는 자기 소개서에 적어놓은 장래 희망 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콩림아, 너 아버지가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지?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너 보니까 성적이 전체적으로 많이 낮은 편인데 초등학교 성적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의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의사는 그냥 말만 한다고 꿈만 꾼다고 해서 저절로 뚝딱 되는 게 아니야. 아휴, 요즘 애들은 그냥 보면 전부 다 의사의, 변호사의, 판사의, 대통령의 꿈만 거창해요 아주. 담임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제게는 인생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몹시 나쁘고 불쾌해질 수 있는데 저는 되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전 학원까지 따로 다녀가며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학교를 마치자마자 친구들과 놀곤 했었는데 공부에 열중을 하니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은 해가 서쪽에서 뜨나? 내 친구가 안 하던 공부를 다 하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던데 야, 재미도 없는 공부 그만하고 우리 오락시나 갔다가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나 이제부터 오락시를 안 가. 공부해야 되거든. 와, 쟤 말로만 의사된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진짜 되려나 보네. 됐어. 그냥 우리끼리 가자.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저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낮은 성적을 위로 끌어올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친구들과 노는 것도 포기하고 모르는 문제는 계속 보고 풀기를 반복하다 보니 중학교에 들어가선 하위권 성적을 탈출하고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밤낮으로 공부한 결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상위권에 들 수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따로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부모님은 그런 절 보면서 대견해하시기도 했고 한편으론 굉장히 신기해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들, 넌 왜 그렇게까지 의사가 되고 싶은 거냐? 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피도 매일같이 봐야 하고 다친 사람들 상처도 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일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 아버지 봐라. 매일같이 병원에서 살잖아.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맨날 숙직실에서 쪽잠이나 자고 어릴 때 아버지가 하시는 거 다 보고 자랐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모를 리가 없죠.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치만 저도 어른이 돼서 아버지처럼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보람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의사를 꿈꾸는 거예요. 어, 그래? 이거 우리 아들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꼭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다. 혹시라도 이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도와줄 테니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어릴 적 보고 자란 게 듬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기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진 제게 영웅이자 우상 같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노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때로는 피곤함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한 결과 저는 그토록 원하던 의대 진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게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녀석,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기어코 원하는 대학에 가는구만 그래. 홍림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서도 잘하고 너 나중에 잘 돼서 의사되면 선생님은 치료비 좀 깎아주냐? 네, 선생님. 저 일하는 병원으로 오시면 선생님은 특별히 공자로 치료해드릴게요. 빈말이어도 듣긴 좋네. 대학 가서도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알겠지? 선생님은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토록 꿈꾸던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살아남는 건 상상 이상으로 정말 힘든 일이더군요. 수업 난이도가 정말 높았을 뿐 아니라 고향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대학으로 왔고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이 정도 힘든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든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 힘든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저와 성격이 잘 맞는 동기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서울 생활 왜 이렇게 힘드냐 의사 한 번 되려다가 사람 먼저 잡겠네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버틸 힘도 나고 좋다 학교 혼자 다녔어 봐 난 진작에 못 버티고 나가버렸을 걸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라고 했어 우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화이팅 해보자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병원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엄청 많은 환자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도 곳곳에 보이는 반면 많은 양의 수액을 달고서 돌아다니는 환자들도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환자들도 많이 보였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들 양호한 편이었지만 종종 보호자들이 찾아와 심각한 진상을 풀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긴 서비스가 원래 일이에요? 다른 병원은 환자한테 물도 떠다 주고 보호자한테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면서 살갗게 대해주던데 여긴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보호자분 죄송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병원 간호사들은 시간이 뭐 남아 돌아서 그렇게 다 챙겨줬다는 거예요? 마인드 문제예요 마인드 환자를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챙겨주기도 힘들다 이거지 어휴 이런 보호자들이 있는가 하면 환자들의 무단 외출이나 외박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휴 김상철님 또 몰래 외출하셨네 이번이 대체 몇 번째야?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퇴원 조치할까요? 하고 여쭤봐야겠다. 자의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면 퇴원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본인도 안 아프니까 계속 무단 외출하는 거고 아휴 무단 외출하면 교수님도 힘들어지고 우리도 힘들어진다는 걸 왜 모르나 몰라 시습생으로 지내는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까지 모두 겪고 참아가면서 일을 하신 거구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악물고 버텨오신 거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 아버지를 조금 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과 시간들을 거쳐 저는 30대에 그토록 원하던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꿈을 이룬 제게 아낌없이 축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던 그 해 아버지께서는 정년 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야 조금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신 거였죠. 아버지 퇴임 축하드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쉬시면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든지 아직은 내가 퇴직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서 뭘 해야 할진 잘 모르겠구나. 네 엄마랑 한동안 콧바람 좀 쐬다가 공공병원이든 어디든 자리가 나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네? 또 병원에 들어가시겠다고요? 아휴 엄청 많이 고생하셨는데 좀 쉬시지 않고요. 얘,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이니? 수십 년을 사람 살리는 칼잡이로 살아온 사람이야.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했던 사람인데 집에서 놀라고 하면 발 뻗고 편하게 잠이나 잘 수 있겠어? 네 엄마가 날 너무 잘 아는구나. 홍림아, 그렇게 오랫동안 꿈꿨던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부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라. 네가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지, 명심하고 또 명심할게요.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저는 어느 병원의 소아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하고 많은 과 중에 소아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인원이 몇 억기도 했고 또 무척이나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기에 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일반 외과보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소아외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꿈을 이룬 전 하루하루 열심히 바쁘게 살아갔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안경에서 매일같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하게 되더라고요. 동료들은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주는 한편 혹시라도 저희가 만나다가 다투거나 문제가 생겨 일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 아내와 만나면서 트러블이 생길 만한 일은 없었고 2년 반 정도 만남을 잘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됐어요. 동료들은 큰 박수를 쳐주며 엄청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다들 달콤한 신혼 생활을 꿈꾸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이랄 게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그냥 몸만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용도로 전락해버렸고 조금이라도 누워있을라 치면 응급환자가 생겼다는 전화가 와 양말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다가도 전화만 오면 시간이 새벽 1시든 2시든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기에 신혼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한날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 의사는 결혼해도 신혼 즐길 시간도 없다고 그래서 결혼식 하고 나서 병원으로 신혼이행 오는 게 일상이라고 우리들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지만 뭐 이런 생활도 나쁘진 않아 그치 여보? 맞아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겠지 정신없이 바쁘긴 했어도 아내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는데 저희 소아 외과 쪽 수납처가 무척이나 소란스럽더라고요. 평소엔 무척이나 조용했었는데 벼랑간 시끄러운 통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황급히 수납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아,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휴, 다름이 아니라 저분 때문에 직원들이 한숨을 쉬며 쳐다본 곳엔 곤히 잠든 아이를 꼭 안은 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무척이나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린 건지 두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로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했기에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휴, 아니 글쎄 치료비가 없는데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없느냐고 나중에 와서 꼭 갚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말도 안 통하고 예약해 달라고 하셔서 교수님이랑 과장님들 예약 다 차 있어서 지금 예약해도 최소 2개월 후부터 가능하다고 해도 내일 당장 진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돈 구해올 테니까 진료 볼 수 있게만 해달라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대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차하면 보안팀까지 부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소아외과 선생님이세요? 그럼 저희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병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저희 애를 봐주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발 저희 애기 진료 좀 봐주세요. 얼마 전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젠 그냥 힘없이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일어나면 배 아프다고 울고 자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이 엄마의 애절한 눈빛과 목소리 어딘가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크게 없어 보였지만 증상을 들어보면 뭔가 배탈 같기도 하고 식중독 같은 느낌도 있었기에 저는 울고만 있는 아이 엄마의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며 우선 응급실로 가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아직 진료 시작 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빨리 이 돈으로 응급실부터 가보세요. 지금은 아침이라 야간 할증 없이 이 정도로 진료비랑 수액 약가까지 모두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진료가 모두 차있는 날이라서 일단 응급실에서 진료 받으시고 내일 마침 취소된 시간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넣어드릴게요. 보호자분 성함이랑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이 이름은 서재윤이고 제 이름은 정가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엄마는 감사하다고 꼭 이 돈을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아이를 안고 응급실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인 한참 동안 아이 엄마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아침에 마주했던 아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잠자고 듣고만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수납할 돈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을 거고 무작정 치료해달라 예약해달라면서 억질 부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병원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면서. 돈이 없다고 말했을 테니 당연히 안 받아주는 게 맞는 거지만 아무튼 뭔가 일반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어. 일단 내일 10시 반쯤으로 예약 잡아두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응급실에다가 치료 제대로 잘 받고 갔느냐고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못했네. 잘 받고 갔겠지 뭐. 그래도 우리 남편 기특하네. 그 상황에서 돈을 다 지어줄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안 됐더라고. 나이도 엄청 어려 보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을 완전히 퉁퉁 불어가지고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서 오지랖 좀 부려봤지. 아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 저는 아침에 만났던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조금은 괜찮아졌길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도 유독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기에 빗길 운전은 좀 위험하겠다 싶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전철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전철역에 다 와갈 때쯤 멀리서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안절부절 못하는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슬리퍼도 완전히 짝짝이로 신고 말이죠. 일단 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한 저는 비를 맞고 있는 그 여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가 10만 원을 쥐어주며 응급실로 보냈었던 아이의 엄마였어요. 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 아시죠? 오늘 10시 반에 진료 예약하고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 저희 애 좀 살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토를 하더니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이러면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저희 애기 어떻게 해요? 제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이 엄만 알고 보니 정신지체 3급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신지체 3급은 1급, 2급과는 달리 의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나 지능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아이 엄만 119를 불렀으면 빠르게 병원에 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걸로 보였어요. 아이가 아프니 그냥 울며 불며 아이를 안고 지하철로 왔던 겁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지하철 타고 병원에 오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엄만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고 저는 그런 아이 엄마를 우선 진정시키면서 근처에 지나다니는 택시 한 대를 잡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아이를 옮긴 다음 X-ray, P검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확인된 아이의 병명은 심각한 장폐색이었습니다. 장이 막히면서 배가 부풀어오르고 복통이 생기고 토를 하다가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한마디로 급히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를 병실로 올려보낸 다음 아이 엄마를 불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 결과 심각한 장폐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폐색은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복막염으로 진행되거나 장천공이 일어나게 되어 최악의 경우엔 쇼크사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제 응급실에서 진료받으신 기록은 있던데 응급실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응급실에선 그냥 식중독 같아 보인다고 수액이랑 약만 처방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병이 검사를 하지 않고선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병이기도 하고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일반적인 복부 질환이랑 비슷하기도 해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일 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급히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입원비랑 수술비는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우선 수술부도 진행해요. 수술비랑 입원비는 제가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니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수술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지 돈 가지고 사람 목숨 좌우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이대로 수술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보호자분, 재윤이를 떠나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질환은 총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일출 안에 짧은 시간으로 사람이 살 수도 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돈 걱정하지 말고 아이 하나만 생각하고 수술 진행해요. 아이 엄마는 제 말에 한참을 울다가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 빠르게 비어있는 수술방을 잡아 수술을 진행했고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늦지 않게 처치를 할 수 있어 다행히라는 생각과 함께 수술방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윤이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실로 옮겼으니까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건지 잔뜩 퀭해진 얼굴을 하고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허리를 숙이는데 어린 나이에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지 참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남은 진료까지 모두 본 뒤 오후 회진까지 마치고 퇴근을 할 때쯤 병원 복도에 아이 엄마가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조용히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갔어요.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침까지만 해도 정말 지옥 같았는데 이제 마음이 좀 놓여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까 아침에 진작 앰뷸런스 타고 올 걸 너무 당황스럽고 사실 제가 일반인들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당황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원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패닉에 빠져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진 아이 얻고 달리시다가 경찰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소소한 대화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아이 엄마의 깊은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재윤일 낳았어요.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찾아온 아이라 정말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랑 아기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평생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아이 낳고 결혼하자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남편분이 책임감이 대단하네요. 부모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난리가 나셨죠. 저희 집안에선 그나마 괜찮았는데 시댁에선 무슨 병자를 데려왔냐면서 난리가 아니었죠. 절대 안 된다고 이 결혼 무조건 반대라면서요. 지능도 떨어지는 그런 여잔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린 그렇게 집을 나와 작은 단칸방을 얻어 생활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재윤일 낳게 됐고요. 새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려니 좋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었어도 가족이 생겼다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 많았네요. 아, 그럼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저희 남편은 얼마 전에 큰돈 벌어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랑 재윤이만 덜렁 남겨지게 됐고 100원짜리 하나 모자라서 아이를 얻고 걸어다니기도 했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편의점이고 아이스크림 가게고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월세며 생활비로 쓰긴 역부족이더라고요. 지금은 또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 절 받아주겠어요? 일반인들도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긴 하겠어요.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선생님 덕분에 저희 재윤이도 치료를 잘할 수 있었으니까 이젠 제가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 엄마의 절절한 사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을지 차마 가늠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엄마가 집에 가서 짐을 좀 챙겨와야겠다는 말을 듣고 마침 퇴근길이었던 전 거주지를 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집에서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할 차비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택시를 타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조금 지저분하죠?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나가서 집안은 세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아 보였고 벽 한 구석엔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 작게 걸려있더라고요. 아이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참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을 한참 동안 둘러본 저는 아이 엄마에게 병원으로 갈 차비까지 쥐어준 다음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뭐? 남편은 큰 돈 벌어오겠다고 하고 나가고 아이 엄마 혼자서 언룸에서 애를 키우고 있다고? 어, 남편이란 분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나 봐. 그리고 집에 가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더라고. 그 광경을 못 봤으면 신경이라도 안 쓸 텐데 보고 나니까 신경 쓰이고 마음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딱하더라. 아휴, 어쩐지 처음 얘기 들었을 때부터 뭔가 깊은 사안이 있겠구나 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같은 여자로서 괜히 마음 쓰이네. 겉으론 괜찮은 척 말해도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거야. 그렇지? 아휴, 나도 이야기 듣는데 덤덤한 척하면서도 뭔가 슬퍼 보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가 작게나마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을지 생각을 좀 해보자. 아내와 전 작은 부분이라도 아이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잘 도와줬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결정을 한 건 우선 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이 엄마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이미 병원비 결제를 마쳤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퇴원을 하던 날 저희는 택시를 불러 택시 트렁크에다가 아이 용품들을 꽉 찰 정도로 가득 실어줬습니다. 아이 엄마는 눈이 동그래져서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선생님, 저게 다 뭐예요?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사서 다 넣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본 것들도 다 넣었고요. 장패색 환자들은 식단 관리할 때 고기보단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고기는 조금, 채소는 많이 그리고 되도록 운동 많이 시키고요. 장패색은 재발이 잘 되는 병이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생활비예요. 아르바이트 구해질 때까지 이걸로 쓰세요. 전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휴 선생님 병원비 신세진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신세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지내고 아프지 말고 혹시라도 재윤이한테 문제 생기면 내 번호 알려줄 테니까 예약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전화해서 찾아와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 엄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멀어져 가는 그 택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발 행복만 하길 그리고 재윤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했어요. 그 후 재윤이와 아이 엄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줬었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기에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싶어 집으로 찾아가 볼까 했었는데 아내는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상의 관심은 재윤이 엄마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린 그날 할 만큼 했어. 이 이상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어딘가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만을 빌어주자. 그게 지금으로선 제일 최선인 것 같아 여보. 들어보니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지속된 호의가 부담으로 변질되어 다가온다면 나 역시도 마음을 열기가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지만 아내의 말대로 그냥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겠거니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멀어진 인형과 다시 만나게 된 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료가 없던 시간이라 조용히 차트를 읽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납자 선생님 한 분이 들어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과장님을 좀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점심시간까지 계속 진료가 없긴 한데 바로 안내해 드릴까요? 저를요? 누구신데요? 그냥 과장님께 큰 은혜를 입은 분이라고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네.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나를 보겠다는 사람? 나한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대체 누구지? 머리를 굴리고 굴려봐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얼굴을 마주하면 생각이 나겠지 싶은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렸고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으아,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3년 전 제가 도와줬던 재윤이와 아이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재윤이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저를 보며 부끄러운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처음 만났던 3년 전보다 얼굴빛이 훨씬 더 밝아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이 엄마 옆에 서 있던 그 남자는 제 손을 덥석 잡고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재윤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3년 전에 저희 재윤이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야 인사드리러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하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새 식구가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데요. 전혀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자리에 앉아 그동안의 짧은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 아빠는 돈을 벌러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제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이를 낳기도 했고 제윤이도 태어날 때부터 몸이 조금 약하게 태어나서 잔병치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저희 식구 먹여살리겠다고 공장도 다녀보고 택배 일도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병원비가 더 나가더라고요. 게다가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것도 많았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돈을 벌어야 우리 식구가 굶지 않고 제대로 버티면서 살 수 있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 악물고 버텨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몸 쓰는 일로 돈을 벌다 보면 번 돈의 절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친구한테 배 타는 일을 추천받게 됐어요. 보니까 월급도 세고 목돈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큰 돈을 벌어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떠나 난생 처음으로 전 배를 타게 됐죠. 그때부터 선원으로 취업해 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엄청 서투리기도 하고 실수 한 번 할 때마다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저만 기다리고 있을 재윤이랑 아내를 생각하면서 눈물 나게 버텼어요. 밴 일이요? 그 일 힘들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지갑 속에 있는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눈물도 나고 그렇게 배 타고 돌아다닌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집에 한 번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 목소리 듣는데 진짜 눈물부터 왈칵 터지더라고요.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몇 년만 참아달라고 이젠 연락 안 할 거니 조금만 버텨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셨구나. 네. 돈을 벌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 밴 일을 할 때는 선장을 잘못 만나서 월급도 떼이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돈을 보내주지 못해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고요. 다행히도 그 후에 좋은 선장님을 만나 참아낼 수 있었어요. 운이 좋았죠.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제 아내가 남들보다 조금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전 제 아내를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지능은 떨어져도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대한민국 최고니까요. 네. 저도 재윤이 어머님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에서 뵀을 때 그 모습은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이번에 뵌일을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배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았고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모이기도 엄청 잘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한동안 재윤이랑 아내랑 서로 부둥개하고 계속 울기만 하다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재윤이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 인사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재윤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고 아내분이 혼자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게 마음에 많이 쓰여서 도움을 준 거였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안심이 되네요. 저도 돌아온 이후부터는 제대로 직장도 잡았고 아내도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맞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에서야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려 선생님 그리고 이건 저희의 마음이니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 앞으로 봉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마 그 돈은 제가 재윤이 어머니에게 3년 전 드린 500만 원과 재윤이 수술비로 보였습니다. 그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봉투를 열어본 후 저는 그 돈을 그대로 아이 아버지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런 걸 받는 건 의사의 사명에도 어긋나는 짓이고 이 돈 받자고 재윤이 치료해 준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미안하지만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돈은 안 받을게요. 선생님, 저희 얼굴을 봐서라도 이 돈 받아주세요. 선생님은 이 돈 받으실 자격 충분하세요. 저희 재윤이 목숨도 살려주시고 그때 수술비도 병원비도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그것까지 전부 다 내주셨잖아요. 저인 그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넣어둬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종종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나 들려줘요. 그동안 정말 많이 궁금했었는데 혹시라도 부담스러울까 봐 연락하기도 참 망설여졌었거든요. 소식 들려주면서 어떻게 사는지 들려주는 게 그 돈보다 몇 배는 더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소식을 들려주는 것만큼 가치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족끼리 서로 멀어지는 일 없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 약속을 돈 대신 받을게요. 그럴 수 있으시죠? 재윤이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생명을 낳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은 젊은 부부 저는 정말 온 진심을 다해 두 부부와 재윤이에게 행복만이 가득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가끔 재윤이네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재윤이에겐 최근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축구선수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친구들과 건강하게 어울리면서 축구를 하고 뛰어다니는 게 취미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아내와 제가 아니죠. 저희는 돌아오는 재윤이의 생일날 예쁜 축구화 하나를 선물로 보내줬답니다. 그랬더니 금방 영상통화가 걸려와서는 해맞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절로 아빠 미소 엄마 미소가 지어지던 거 있죠. 선생님 재윤이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 신고 손흥민 선수처럼 될 거라고 집안에서도 막 신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괜히 저희 때문에 괜한 돈 쓰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괜한 돈이라뇨. 재윤이 누구보다 특별한 제 환자인걸요.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선물해 준 겁니다. 재윤이한텐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선생님. 재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키울게요. 그렇게 재윤이 가족과 인연을 맺은 후 우리 부부는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매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재윤이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됐거든요. 저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적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게 재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진 의사로서 그저 본분을 다하고 기계처럼 일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재윤이 가족을 만난 후부터 저희 부부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재윤이 가족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려온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었어요. 진심 어린 모습으로 양가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앞으로 정말 잘 살겠다고 잘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고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양가 부모님들은 결국 서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재윤이도 손자로 받아들여주기로 하셨다고 해요. 이 두 부부는 이런 좋은 소식을 알리면서 제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저희 결혼식 때 주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례요? 그런 거 원래 세상 경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데 전 아직 젊고 그만한 자질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선생님은 저희한테 엄청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주례에 서주시면 정말 뜻깊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아휴,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재윤이 엄마, 아빠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줘야죠. 기대해요. 기가 막힌 주례사 준비해서 아주 눈물콤을 쏙 빼게 해 줄 테니까. 이처럼 저희는 우연히 그리고 아직 특별히 맺어진 인연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아마 앞으로도 재윤이네 가족만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이제 더는 서로 아픔을 겪을 일 없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영원한 행복을 빌어준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일상도 언제나 행복으로만 반짝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